안녕하세요 여러분 문제 있는 태도와 습관을 고쳐 저는 양승진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다시 한번 결심을 굳힌 재수 이상 학생들을 위해서 선생님이 또 그래도 정확하게 이항할 거면 그냥 정말 이렇게 모진 어떤 결심 없이 그냥 이렇게 그냥 남들이 다 하니까 나도 해야죠 뭐 이런 생각 갖고 있는 친구들 때려주려고 그게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공부를 결심한다는 것 자체는 절대 쉬운 선택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어떤 무게감 우리가 뭘 따져봐야 되는지 그런 얘기를 좀 하려고 또 퀘스트에 섰습니다 네 그래서 그것이 절대 쉬운 길이 아니야 고된 길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아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고된 길을 기꺼이 힘들지만 매우 힘들 거라 알지만 그래도 난 버텨볼 거야 버텨볼 거야 내 미래를 위해서 나는 선생님 정말 힘들어도 버텨낼 거야 라는 어떤 여러분들이 결심 그 다짐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그 다짐을 할 때 여러분들이 일단 이걸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네 첫 번째 일단 왜 왜 다시 하려고 그래 왜 다시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왜 다시 하려고 했을 때 그냥 할 게 없어서요 그냥 친구도 하니까 친구 따라 강남 가야죠 그런 거지 그런 거라면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셔요 그러니까 이걸 다시 한 번 생각해서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고 적어도 모든 거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도 매우 강조하지만 동기부여라는 게 되게 중요해요 내가 왜 공부를 다시 해야 될까라는 어떤 동기 없이 그냥 끼어들면 중간에 위기가 왔을 때 위기 극복이 어려워요 그게 소위 말하는 멘탈이 멘탈이 깨진다 멘탈이 약하다 이런 모든 원인이 뭐 때문이냐면 목적의식이 없어서 그래 내가 정말 이걸 왜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것이 간절함이 없어서 그렇다고 여러분들이 다시 공부하려고 들었다면 제발 간절함을 갖고 오세요 정말 난 선생님 정말 간절해요 이런 생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야 사실 그치? 그런 생각을 가지고 다시 한 번 여러분들이 결심을 할 때 좀 마음을 정말 고대 그러니까 되게 탄탄하게 탄탄하게 잡으셔야 돼요 그게 일단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랬다면 과연 내가 그래 아니 작년에는 공부를 어떻게 했는데 공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을 수도 있고 혹은 공부를 안 했을 수도 있고 혹은 공부를 했다고 생각했는데 3자 입장에서 보면 안 했을 수도 있고 열심히 했다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주관적인 생각이라서 나는 정말 열심히 했는가? 라고 했을 때 난 정말 열심히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도 나보다 항상 더 열심히 한 친구는 언제나 나오거든요 사실 이런 마인드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누구도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요 열심히 했다라고 얘기를 못해요 사실은 정말 열심히 한 사람은요 왜냐하면 자만하면 안 되거든요 내가 비록 열심히 했지만 나보다 더 열심히 한 사람은 또 언젠간 어디인간 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래야지만 더 노력하게 돼요 그래서 그럴 때 부족했던 점은 뭔가 내가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나의 그 내가 뭐 부족했던 단언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생각해 보건대 다시 공부를 할 때는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 달라지려면 내가 나의 어떤 뭘 변화를 시켜야 되는가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는다 하잖아요 정말 쉽게 변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더 굳은 결심이 필요한 거예요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생각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뛰어들어야 한다는 거죠 정말 이런 고민을 좀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하면 시험이 시험이요 바뀌어가고 있잖아요 트렌드가 바뀌면서 또 올해 우리가 작년에 그랬던 어떤 변화 포인트에 우리가 또 당황했던 근데 올해는 뭐 그러지 말라는 보장이 또 있나 항상 그치? 선생님 항상 강조하지만 평가는 배신의 배신의 아이콘을 일종의 배신의 역사를 갖고 있다니까 문제를 만드는 그 원칙 자체는 항상 문제 안에서 풀 수 있도록 선생님 뭐야? 그래서 이제 그걸 성선이라 불렀던 거잖아요 그쵸? 문제를 만드는 원칙은 당연히 성선에 입각하지만 항상 허를 찌른단 말이야 6구에서 이렇다 하고 수능 때는 중요하지 않은 거 막 내고 물론 그게 교육과정 내는 맞겠지만 배신의 역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게 올해는 또 아니라는 보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쉽게 볼 게 아니라는 거야 정말 쉽게 볼 게 아니고 충분히 고민하고 그 고민 속에서 우리가 작년에 공부할 때와 다르게 굉장히 또 외로운 사람이 싸움이 될 거야 여러분들이 되게 예민해질 거고 그치? 그렇게 될 거니까 그런 걸 다 뭐야? 감내하겠다는 생각을 가져야 돼요 철저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결심을 여러분들이 굳혔다면 일단 충분히 고민하고 내린 결정이라면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얘기해주고 싶어요 인생은 길다 인생은 길어요 그래서 한 해 더 공부한다고 남에게 절대 뒤처진 거 아니고요 결국은 공부는 대기만성형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결심을 굳혔다면 절대 그 안에서 뭐 이렇게 나 늦어서 어떡하지? 이런 걱정을 하덜 말어 그치? 그럴 필요가 없어요 불안해할 필요도 없고 결심을 굳혔다면 정말 매진을 하는 거예요 몰두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몰입이란 말이 정확할 것 같아요 내가 안에 정말 몰입해서 제대로 공부해서 내년에는 정말 웃을 수 있도록 그치? 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임하면 될 것 같고 여러분들의 한 가지 부탁할 것은 어 그러려면 일단 몸이 아프면 안 돼 어 몸이 아프면 안 돼 그치? 음 그러니까 정신도 몸 따라가게 돼 있고 몸도 정신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결심을 굳혔다면 즐거운 마음으로 몰입하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와서 일단은 건강을 좀 챙기셔야 돼요 음 그러니까 막 힘들 거잖아 그치? 다시 한다는 생각 속에서 되게 힘들 텐데 어 규칙적인 어떤 여러분들이 뭐 루틴을 따라가는 뭐 뭐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어 뭐 여학생들은 스트레칭을 한다든지 뭔가 건강을 챙길 수 있는 무언가 하나를 그래도 하루에 몇 분 정도 어 몇 분 정도 하려해서 항상 그런 루틴을 습관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야지만 오래 갈 수 있어요 그죠? 그거 좀 체크해 주시고 마음가짐 속에서 여러분들이 비록 음 다시 한다라는 건 일단 어쨌거나 그치? 어 뭐 작년에 그 결과가 어 맘에 안 들었던 거잖아요 어 그래서 어 나 실패했어 이런 생각 하다 보면 자꾸 자존감이 떨어지거든요 어 근데 어 그냥 하나의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과정이에요 아니 실패를 안 해보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어 실패를 해봐야지만 사람이 발전을 하고 성공을 하는 겁니다 어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은 누군가에겐 굉장히 소중한 사람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네 내가 힘들 때 누군가가 나를 아끼고 소중히 여기고 있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또 힘을 내게 되잖아요 어 이 말을 또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음 그래요 그래서 어쨌거나 어 대개 고된 길을 선택했다면 어 선생이랑 같이 1년 동안 정말 파이팅 해봅시다 그죠 적어도 선생님이 여러분들을 다른 길로 안내 할 겁니다 그죠 가장 효율적이고 수능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율을 극대화 시켜서 올바른 길로 안내 할 거니까 여러분들 믿고 따라와 주면 될 것 같아요 네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파이팅